근데 너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조금 먹고 저걸 구경해야 되겠어. 가위가 없으니까. 풀어서.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? 이거는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생식인데 이거 출출할 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타서 먹으면 되게 좋아. 일단 우유 넣고. 이걸 한 포를 넣어서. 이거 무슨 분유 타듯이 타는데? 달지도 않고 맛도 있고 되게 건강하고.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마시는데 우리 애들도 유치원이나 학교 갈 때 밥 먹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면 굶겨 보낼 수는 없잖아. 그럴 때 이거라도 마셔라 해서 타주는데 잘 먹더라고. 그리고 되게 간단한 게 이렇게 흔들어서 마시면 되니까 뭐 식사 걸을 일 많은 사람들 특히나 너무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. 마스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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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테일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